실건 탁거주소에 이유로 탁거여라 톱찌리야 이 박을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안하고 오지를 말고 쌀밥 한 통만 넣느라 평생 부거 언니로나 다 수에 이유로 탁거주소 방독 스탕! 탁! 톡iesen 탁! 탁! 발이 떨어졌는데 흥보가 그 안을 들이다보니 밥 속은 휭 비고 웬 궤 두 짝이 쏙 붉어지거나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시 개택이라 섞었다 나보고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만 흥보가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보니 쌀이 하나 소고 또 한 개를 열고보니 돈이 하나 들어 있겠다 흥보가 좋아하라고 괴 두짝을 한 번 떨어비어 보낸 뒤 장단을 그냥 휘머리로 다르르륵 말아놓고 한 번 떨어비어 보겄다. 흥부가 좋아하고 흥부가 좋아하고 괴 두짝을 떨어비어 보내면 톡톡톡 돌아섰다 돌아보면 톡톡톡톡 돌아섰다 돌아보면 톡톡톡 돌아가네 아이고 좋아죽겄네 일년 삼백육십일을 그제야 나오느라 잘 세우고 난 잘 세우야 돈 봐라 돈 봐라 찬란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찬란 돈 맨산구 너 둘레 박기채로 통구를 노구를 생긴 돈 생산을 지워넣을 가진 돈 풍요놈이 옮기붓은 돈 네 놈 무구나 하나 둘나 어디 갔다 있겠지 우리냐 우리 지우나 돈 봐라 유부가라 큰 자식아 건더운 말 건더아 순두아 순둑은 큰 아무지 오시네라 경사원을 보아도 우리 함께 보자 얼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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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먹으려구 흐른다오 하늘마도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쓰고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지 흥룡사가 내가 힘드자오 지우구 얼씨구에 얼씨구 좋구나 지우와자 좋네 얼씨구 나 줄 지우야 감사합니다